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열중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파이 네트워크 파이코인을 12월 31일 상장시켰던 후오비의 저스틴선이 파이를 또 언급을 해서 그 부분 한번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궁금해 할 수 있는 그런 소식들은 항상 그거죠. 거래소 상장. 그런 키워드 썼을 때 항상 조회수가 많아요. 이거 멈출 수 없는 마약이랄까요? 유튜버들에겐. 아무튼 뭐 유튜버들은 항상 어그로를 끌어서 내 영상을 봐주게 클릭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이에요. 아무튼 근데 뭐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는 파이를 위해서 파이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제 영상 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파이 네트워크 파이코인이 12월 31일에 상장이 됐었죠. 여기에 이게 보시면 어 12월 30이네. 30, 30, 29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공지 같은 거는 그때 올라왔어요. 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아마 다들 아실 거고 최고 36만원 뭐 더 올라갔었다는 그런 기록도 볼 수가 있는데 현재는 현재는 37,237원입니다. 이게 이게 진짜 파이가 아니라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하지만 그냥 제 생각에는 참고 지표. 기대감 지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뭐 그렇게 안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좀 이게 어 우리가 기대감 음 근데 이 기대감이 솔직히 저는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여기까지가 100%라고 치면은 지금 현재 남은 사람들이 저는 30, 30에서 어 지금 30, 30만원이었을 때 그 관심도랑 지금 3만일 때 관심도가 10%가 됐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0%라는 거는 이거라도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파이코인은 확실히 어 많은 분 많은 사람들이 이 파이코인 어플을 깔고 많이 많이 어 많은 사람들이 채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구요. 보시면은 저스틴 썬 후오비 파이코인 나와있죠. 자 여기 보시면 이거는 영어가 아니라서 그런가 바르노 선택 중국어 야 이게 좀 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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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체 맞나? 야 어렵네요 어 자 일단 들어가 볼게요 자 요런 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음 이게 좀 어렵네요 얘를 어 한국어로 바꿔야지 한국어 한국어 여기 여기 보시면은 어 한국어가 없네 대한민국이라 돼야 되나? 어 여기 있다 자 다이내믹 존 독점 인터뷰 저스틴 썬 SEC 사소한 문제 파이코 상장의 진실 하재는 지옥이 될 것임 어 그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다 라고 합니다 자 후오비 글로벌 컨설턴트이자 트론의 상립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분께서 저스틴 썬은 어 지금 동동진 아무튼 다이내믹 존 해가지고 인터뷰 수락했고 도로 홍콩의 어 도로 면엘에 대한 자신의 견허 등등 해서 남겼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아 보시면은 홍콩 최대 규모의 암업 행사인 웹3 어 카니발 이후에 어 이 후오비 글로벌 컨설턴트이자 그 다음에 트론의 설립자 상시자인 저스틴 썬은 이 독점 인터뷰를 하고 홍콩의 규정 준수 및 어 선도를 가속화하는 그런 기쁨과 슬픔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어 선 형제는 대만에 대해서 독특한 감정을 갖고 있다 해서 뭐 내용이 있습니다 아 일단 히스토리가 있고 음...이 있는데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홍콩 규정 준수는 중국의 암호화 금지를 완화하는 문이다 아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듯이 이번에 홍콩이 규정 준수를 하려는 움직임을 중국의 태도가 느슨해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까 해서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이 자본이 들어온다 아 개떡성입니다 오 개떡성이고요 지금 뭐 전세계 몇 프로의 그런 어 뭐랄까 비트코인의 보유량 등등 해서 볼 수 있는데 지금 사실은 원래 중국에서 지금 미국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달러 패권과 비트코인 패권이 다 미국이 갖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저는 사실 사실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음...아무튼 뭐 자 속담처럼 보는 것이 믿는 것 미국과 싱가포르의 경험은 있지만 결국 우리의 것이 아니다 아 그러나 이번 홍콩 프로모션은 경험을 견고하게 축적할 수 있고 중국은 직접 얻을 수 있다 등등해서 내용 나와있고요 후업이 포드가 자꾸 퍼져서 사업에 어려움이 있냐 사실 파이를 상장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파이가 사실상 진짜 상장한 게 아닌데 이 방식에 IOU 방식에 대해서 어...얘기가 있었고 후업이 직원에 대한 그런 썰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회사가 어렵다 회사가 망한다 등등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어...보시면은 어...선영 어...제가 설령인지 설령인지 모르겠지만 좀 지격해서 제가 암호화폐 시장 약세장을 맞닥뜨렸었던 겪었을 때 어려움에 대해서 그는 글로벌 컨설턴트 자리를 물려받은 게 정말 안타깝다 좀 어려...이 얘기 어렵죠 하요일에 자기는 12시간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시간이 더 주어진 아...한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후업이의 운영 조건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쓰읍... 더 좋아진다 지금은 좀 앉을 수 있다 그런 얘기인가 어...그리고 후업이는 향후 운영 전망에 대해서 어...지금 뭐 크리프토 커런시 어...의 부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분야에 투자할 것으로 보고 있고 후업이는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아시아에서 어...점점 더 많은 그런 암업의 강국을 볼 수 있고 외국인들은 이것이 신비한 동무 동양의 강국이라고 농담할 것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후업이도 이 트렌드에 대해서 가장 큰 수입을 입을 것이고 내가 후업이 입사하여 이 책을 맡게 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라고도 나와 있는데요 이게 아래가 중요하죠 공식 승인 없이 파이콘이 상장 어... 어... 상년 12월 후업이가 주도적으로 휴대폰 채굴이 가능하다고 아... 후업이가 주도적으로 휴대폰으로 채굴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뭐...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게 좀 뭔가 바뀐 것 같아요 아무튼 중요한 내용 보시면 파이코인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프로젝트의 성패는 항상 커뮤니티에 맡기고 판단할 것이 맞다 자산의 품질에 대해서 논평할 자격이 없으면 그들은 해야 할 것이다 등등 해서 에응이 나와 있는데 자 보시면 추가정보에 파이넛토크 무엇이냐 휴대폰으로 파이코인을 채굴하는 것은 사귀냐 여기서도 이런 얘기가 있었네요 코인마켓 그래서 공식적으로 승인 거부에 대해서 전세계에 파이코인 커뮤니티가 있다고 말했다 당연히 봐야죠 긍정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트위터에서 몇위인데 그래서 아래적인 내용을 봤을 때 나머지는 이렇게 추가적인 인터뷰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이 잘 해결돼야 사실 자원이 많이 들어와요 저희는 웃습니다 제 영상 보시는 분들 대부분 다 암호화폐에 관심있고 투자하시는 분들이라고 조금 생각되는데 아무쪼록 여러분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구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 여쭙겠습니다